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주식 많이 들었다고 하십니다만 가장 관심 있는 게 여기일 겁니다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워낙 여러 기업들이 엮여있기도 하고 또 미국 주식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주가를 보였던 곳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오늘 니콜라, 테슬라, GM 등등 완벽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반가워요 일단 오늘 얘기해 주실 게 배터리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배터리라기보다 기술주 관련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니콜라 관련해서 금요일날 힌덴버그라는 리서치가 다 사기다라고 보고서를 내면서 본인은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자가 자기가 공매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한 것도 굉장히 놀랍다는 공매도는 살짝 치잖아 원래 그렇죠 몰래하죠 보통 공매도를 보통 공매도 세력은 역사적으로 나쁜 세력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남들이 울 때 돈을 번다는 이미지 때문에라도 노출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힌덴버그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블룸에너지라든지 이런 데 관련한 안 좋은 보고서를 내면서 공매도를 취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래 전망이라는 게 위로 보는 전망도 있지만 밑으로 보는 전망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투자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하면서 쇼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자기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셀 리포트를 내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왜 내 주식을 나쁘게 얘기하냐라고만 볼 게 아니고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힌덴버그가 니콜라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일단 제가 니콜라 취재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라는 걸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동안 보여줬던 것은 다 사기였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트래버밀튼 창래협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지적들을 해요 물론 되는 건 없습니다 니콜라가 처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은 2016년에 수소트럭 니콜라1을 선보였을 때인데요 2016년이에요? 네 오래됐구나 니콜라1 얘기는 요새 거의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니콜라1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것 때문인데 그 당시에 보여줬던 무대 위에 멋있는 수소트럭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힌덴버그가 주장하기로는 그거 껍데기만 있는 거였다 내부의 파워트레인은 수소가 아니었다 대신 표면에다가만 수소 파워로 움직인다고 써놨고 기자들이 와서 트럭을 탔는데 거기에 작동하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배터리에 보관한 에너지로 보통 AVN 디스플레이를 띄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대 밑에 전기 케이블을 꽂아서 연결해서 그걸로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니콜라는 자기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수소트럭이 주행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트럭이 고속도로 쫙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트럭을 견인차로 실어가지고 언덕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언덕에서 굴러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카메라 각도를 조정을 해서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근데 그게 팩트예요? 언덕에서 굴린 게? 그러니까 힌덴버그가 내놓은 리포트를 상세하게 읽어보면 관계자들이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좀 나아요 그 당시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전원을 연결했을 때 직원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또 하는 얘기가 니콜라 쪽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비밀 유지 협약 같은 걸 다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송의 위험을 겪고 있고 뭔가 나쁜 점을 폭로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니콜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에 다 내부 비밀 유지 계약은 다 하죠 입사할 때 네 그런데 그게 예전에 테라노스 같은 경우에도 테라노스는 진단 기기를 만든 던 엘리자바스 홈즈 사건이 피한 방으로 다 한다 그거죠 어떤 얘기를 하고 무조건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기가 공개적으로 선명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장문의 리포트인데 저도 쭉 읽어봤는데 태양광 발전에서 수전의 설비를 하겠다는 거죠 수전에는 그때 정프로님 다른 인터뷰할 때 수전의 관련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수소를 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전기를 물에 집어넣어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계거든요 이런 거 하면서 본사를 태양광 발전으로 깔아버리겠다 니콜라 창업주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CEO도 아닙니다 CEO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그분은 CEO가 일단 아니고요 태양광 발전이라는 본사에는 일단 태양광 발전 패널이 없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잖아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구글 지도에서 봐도 보일 정도인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트럭을 많이 주문했다 그러는 주문자들이 많은 걸 보면 니콜라가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에나이저 부시의 어떤 계약을 보니까 트럭이 완성되고 나서 한 90일 정도 주행평가를 해보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 사겠다 이런 계약으로 되어 있대요 에나이저 부시라는 게 저기 아노이저 부시라는 게 버드와이저 만드는 대량 주문했다는 그 뉴스플로가 있었죠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에나이저 부시보다 그 US 익스프레스라는 데가 훨씬 많은데요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US 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트럭이 나왔을 때 그거를 살 정도의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의 한 만 대여 넘는 트럭을 주문을 했더라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원래 예전에 가스를 하던 사람이라고 해요 CNG 가스 누가요? 니콜라 CEO 니콜라 창업주 원래 가스를 하던 사람인데 가스를 하기 이전에도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고 최종적으로 니콜라를 만들었을 때 미국에 있는 철강 관련한 회사의 인수를 매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한 그 당시에 일했던 직원은 워딩턴이라는 철강 업체가 니콜라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조작하는 역할을 자기가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를 하던 사람이 거의 하루아침에 수소로 바꿨을 때 그 부분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사실 저는 국내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글로벌 수소 업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이쪽으로 좀 취재를 했었어요 2016년 당시에도 현대차에 왔었고 그리고 니콜라가 사용하겠다고 했던 스웨덴의 파워셀 스택을 직접 사서 뜯어본 연구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좀 수소를 트럭을 만들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그래서 니콜라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니콜라가 만약에 니콜라가 2017년에 파워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잖아요 힘을 누가 내느냐 파워셀 걸 썼는데 거기서 파워셀에서 거래를 종결을 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니콜라에다 납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애매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보쉬가 그때부터 연료원지를 니콜라에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보쉬에 들어가는 스택도 파워셀 거예요 스웨덴에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거래처가 바뀐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워셀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니콜라에다 공급하지 않겠다 그럼 보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니네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파워셀 쪽에서는 우리는 보쉬에다가 납품을 할 뿐이다 보쉬가 그 물건을 어디다 재공급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렇죠 돈을 보쉬로부터 받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파워셀과의 관계가 왜 끊어졌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보쉬 같은 경우는 연료인지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세계적인 내연기관 부문에 디젤 부문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맞는데 연료인지 분야에서도 그럼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쉬가 처음으로 연료인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게 2022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파트너들은 왜 보쉬, 니콜라에 협력을 맺었느냐라는 부분을 취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니콜라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쟁쟁한 파트너들이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보쉬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쉬하고 내라고 시리즈 B 두 번째 투자로 한 4,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한테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한 건데 이게 현금이 들어간 건지 현물이 들어간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보쉬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서는 강자지만 연료인지 부분에서 강자는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이거를 스택을 만들었을 때 연료인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기존에 있는 트럭 회사들이 이거를 사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확인된 게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 트럭을 만들어줘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보쉬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니콜라를 파트너로 삼았다는 거는 보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를 보면 니콜라 가지고 있던 지분은 팔았다고도 명시가 돼 있고요 보쉬가? 네 명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넬 같은 경우에 수전의 설비를 만드는 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니콜라가 발표한 넬과의 계약을 보면 3천만 달러 정도의 수전의 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0억을 내라고 보쉬하고 같이 했는데 넬에 이미 3천만 달러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대충 절반씩 냈다고 하더라도 250억 넣고 300억 받아간 거잖아요 그럼 내일 입장에서 과연 그 거래가 손해보는 장사였을 것인가 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에게 신뢰를 만들어줬던 주요 파트너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니콜라 투자의 하방이 좀 막혀있는 것 같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 트럭을 많이 팔아서 좋은데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어떠냐 GM의 계약 내용도 처음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길래 2조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게 만만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따져보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GM 돈이 GM은 거기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허락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GM이 갖고 있는 기술을 한 2조 원어치를 니네 갖다 써라 이거예요? 근데 GM 같은 경우에 내놨던 게 하이드로텍이라고 하는 연료인지 기술인데 연료인지 차를 만들겠다는 GM의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연구소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던 그 기술들 지금 사용되지 않는 기술들에 대한 접근성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GM 입장에서 이게 뭔 손해를 볼 게 있겠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에 대한 건데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로 인한 단가 인하를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배저트럭을 만들었을 때 GM의 플랫폼을 써준다는 거는 GM 입장에서는 좀 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별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장, 제조 공장을 제공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개발과 제조에 대해서 담당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GM의 공장이 지금 놀고 있는 데가 꽤 많단 말이에요 내연기관 쪽으로 많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배저가 진짜 만들어진다 그러면 위탁 생산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럼 GM 입장에서 뭐가 손해를 보는 거냐라고 보면 없죠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망신당하는 거 그 정도?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레피테이션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었던 협력업체들은 약간 밑조의 본전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보고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은 하방이 뚫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화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니콜라에 대한 신뢰는 니콜라랑 무슨 투자 약속 맺었다 어디 배터리 회사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우린 믿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건 거죠?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투자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설사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레피테이션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거기 밀턴 창업자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달러의 스톡옵션을 받는 계약으로 돼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면 수천억의 지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보통 기업인들은 성과급 영업이익이라든지 성과급에 연동해서 자기가 어떤 성과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밀턴 창업주 같은 경우는 주가를 유지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약들을 맺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저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사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도 실패하는 경우가 되면 사실 안 해서 실패한 건지 못 해서 실패한 건지는 일반 투자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고슈의 파워트렌을 이용해서 2023년에 트럭을 만들어내면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누가 손해를 보느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걸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캐치를 할 수 없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좀 봤으면 좋겠다 현재 나와 있는 양산형 트럭의 세계 최고의 기술은 현대차고 수소 트럭에 대한 기술은 도요타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이번에 유럽에 납품했던 트럭이 1회 충전에 400km를 가요 그런데 니콜라는 1000km 넘게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세계 최고의 양산형 기술을 가진 회사가 지금 400km를 얘기하고 있는데 1000km를 간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회사를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현대차도 그랬잖아요 400km는 일부러 400km 한 거지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내놓은 건 400km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의 요구가 그랬다는 거죠 스위스에서 스위스 움직여봐야 400km니까 기술력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수소를 쓰게 되거나 액화수소를 쓰게 되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를 하는 거를 믿을 것이냐 보여준 거를 믿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차도 사실 액화수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약간 과장된 얘기예요 액화수소를 가지고 파워트레인을 수소 트럭을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회사 수준이 이 정도인데 과연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여기저기 파트너십을 통해서 조합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던 거고 테마주 투자에 대해서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지금 테마주는 어차피 오르면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거기 트레이딩을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기술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아까 한화 얘기 좀 하시려고 한다가 잠깐 한화 얘기요? 한화 얘기도 약간 부정적인 얘기라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왜 한화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한화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원의 현금이 들어갔고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는데 한화의 태양광 패널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에 세계적인 양산 수준을 갖춘 범용 완성된 기술이에요 이게 수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태양광 패널이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니콜라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기술적인 이익이 사실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검증된 기술이니까 그런데 보시 거는 사주는 사람이 없고 내 거는 살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화 거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고 그리고 액수도 커요 저기 시리즈비 둘이 나눠서 500억 들어갔다 그러면 한화는 1200억 들어갔거든요 그럼 거기다 설사 태양광 패널을 독점 공급한다 한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화 큐셀 같은 회사가 니콜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방이 많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던 얘기고 지난주에는 태양광 쪽에 페로브스카이트 얘기가 나왔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회사가 자기가 광전율 14% 세계기록이 12%인데 자기가 거의 15%를 달성했다 그래가지고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뉴스가 왜 그렇게 꼬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17년에 유니스트 석상일 교수팀에서 22%까지 끌어올려서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15%가 최고라고 얘기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태양전지 효율에서 실리콘 재질이 한 20% 조금 안 되는 효율을 내고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가 어떤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도 맞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굉장히 많은 것도 맞아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바르면 되거든요 그럼 건물에도 바르고 유리에도 바르고 그러면 차에도 바르고 그래서 모든 평면을 태양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르는 태양광이에요? 페로브스카이트가 유연하고 얇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라 지금의 어떤 실리콘 재질로 만들었던 건 아주 딱딱한 그런 재질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사용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페로브스카이트가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900도 이상의 온도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페로브스카이트는 굉장히 저온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정상의 이점이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 보니까 내년에 양산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류의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로 따지면 전고체 배터리나 그런 게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이게 현재 단계에서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게 내년, 내후년에 가능한 것인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언젠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 있는 국가예요 2017년에 한국의 박남규 성대 교수님 팀이 에너지 효율을 11년에 6%, 2012년에 9%까지 끌어올려서 노벨 화학상 후보로까지 박남규 교수님이 이름을 올렸었어요 그 정도로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 이게 또 2017년에는 21%까지 끌어올렸고 그런데 여기서 박남규 교수님들이 하는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아무래도 수분이나 산소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태양 패널을 한번 깔면 20년, 30년을 써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계가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도체 장비를 만들던 어떤 태양광에 대한 태양전지를 만든 적 없는 회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부분에서 이거를 믿고 내년에 양산될 거라고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물론 내년에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는 박수치고 환영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기술적인 한계, 아까 탑 수준의 기술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박남규 교수님의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제목 자체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은 없다라는 제목을 써요 박 교수님은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전에도 이전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 자체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이 물질이 태양전지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거를 효율을 높이는 쪽에서 노벨 화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도 아직까지 장기 안정성 측이면 고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될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연구를 했다는 건데 이거를 단기간에 요새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과연 진짜 그 기술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힘들게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진짜 세계 최고 수준까지 만들어냈던 분들의 그 명성에 누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이 풍력 부분도 그렇고 태양광 부분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박남구 교수님하고는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인터뷰할 시간은 없었어요 연락처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모셔보려고 여기는 박남구 교수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스트나 이런 데들도 굉장히 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상용화해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게 나중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당장 실적이 나올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은 좀 보기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스트라는 게 카이스트하고 쌍벽을 이루는 회사 이름 말고 대학교 말이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산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스트 유니스트는 학교? 학교? 네 울산 카이스트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있나요? 있으면 LG화학 얘기도 할까요? 한 5분만 더 할까요? 5분만? 5분만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리튬황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전에 정의선 수석이 LG화학과 가지고 구분무회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차세대 배터리 관련해서 리튬황 관련한 배터리를 협력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가 리튬황이에요? LG화학은 그런데 삼성 SDI 갔을 때는 전고체 그러면 왜 LG화학에서는 리튬황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는지를 제가 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게 LG화학이 리튬황 부분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LG는 다들 아시다시피 나의 장기를 널리 알리지 말라 보통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황 부분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리튬황이 전고체만큼이나 좀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아직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그걸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좀 너무 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LG화학이 리튬황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인기에다 리튬황을 탑재해서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17시간 정도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무인기인데 태양광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예요 거기에 배터리를 넣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밤이 되거나 그러면 배터리 전기를 쓰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LG화학이 리튬황 배터리를 무인기에다 띄웠냐 리튬황은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어요 무게당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튬황의 강점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튬황은 상용화를 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낮추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동차용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는 너무 과장인 것 같으니 좀 고가지만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쪽에다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뭐 중계를 띄워가지고 한다거나 그런데 리튬황의 문제는 장기적인 내구성과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보다는 무인기의 역할은 통신중계를 한다거나 감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20년 30년 쓰는 거 아니라 잠깐이라도 쓰는데 유용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여준 건데 리튬황을 진행 4월에 호주의 브라이선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전기차 1회 충전에 2000km 갈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뜯어보니까 여기 코인셀 조그만 셀 정도 사이즈에서 이런 것이 실험에 성공했다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은 지금 파우치 수준의 어떤 배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을 키우는 건 한참 갈 길이 뭔데 파우치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회 충전에 2000km 간다는 기술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는데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고 현실화되어 있는 이런 무인기에다 했던 이런 실험에는 그게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는 그럼 브라이선의 1회 충전 2000km 가는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리튬황으로 지금 무인기를 띄웠던 LG화학을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섹시하기는 1회 충전 2000km가 훨씬 더 섹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브라이선에서는 우리는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투자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양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LG화학은 이미 배터리 부분 양산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회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술에 열광하고 어떤 기술에 가슴이 뛸 것인가를 봤을 때 이렇게 말로 포장되어 있는 실험실 단계에 열광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냉정하게 어느 기술 수준에 와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보시는 단기 투자자들 말고 장기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기술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가슴 뛰지는 않지만 고작 17시간 날아갔다 내려왔지만 이게 리튬형 배터리가 정말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뉴스였다는 것을 LG화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띄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왜 리튬형을 여기다 띄웠는지 이 기술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사실 밝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몇 번의 충방전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니까 권순우 기자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해주잖아요 오죽 답답함으로 그렇게 LG화학 멀리만 보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 회사 컬처라는 게 쉽게 안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뭘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을 잘 못하고 뭐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를 얘기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의 박남규 교수님하고 LG화학에 관련된 기술이 있으면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박남규 교수님은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 EBS 투자증권의 영업팀 염차염차 염차염차 염승환 차장이 이어주실 거고요 오늘 배터리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니콜라의 이거 참 충격인데요 니콜라의 충격적인 이야기들 오늘 내가 볼 때 오늘 밤에 만약에 니콜라 많이 빠지면 블룸버그에 뜰 것 같아 권프루TV에서 이거 사기라고 얘기하다가 빠졌다고 저는 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감논늘박이 있는데 어쨌든 공매도를 치겠다고 한 힌덴버그 힌덴버그의 주장이고 그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연륜지 스택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더라 라는 얘기를 수소업계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월요일마다 매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